두성을 높이려봅니다. 기도할 마음으로 전하는 주님여 이 손을 못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 흐름함 속 해치사 이스트로 손잡고 날리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기 우리 시사 손잡고 날리고 가소서 거룩이 온다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괴를 깨끗하게 씻어내 아 생년의 꽃 피었네 열매에 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 생명자구나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예수님 품으로 나를 믿고 가소서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에 찬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에 찬네 지난 인생이 부끄러움뿐이지만 주님의 은대로 감사하니 놓치네 아 생명의 꽃 피어내 열매존에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받나 발걸음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가었네 주님에게 살겠다고 명세한 나의 고배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나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배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나 이 생명받고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다 지금까지 살아온게 주님이 인도했네 외명하지 않으시니 우리 주님 때문에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눈물로 살아온게 웃음으로 펴니 눈물로 살아온게 웃음으로 펴니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나는 빛진 자 나는 빛진 자 예수님께 빛진 자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목을 바쳐 죽도록 주사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고혈을 보여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목을 바쳐 죽도록 주사하리라 내 다시 불생님 내게 encuentra alegbum 주의 성령님 내게 주여 주여 뱃발 주사 죄여 하신 죄에 날 부서사 주여 공공지 주께 가보니 사랑하고 지시여 구원하셔서 주여 주여 뱃발 주사 죄여 하신 죄에 깔고 서서 마음으로 지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뜻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맑을 쌓 죄에 죄여 하신 죄에 날 부서사 주사 흙을 벗고 홍보게 가라 빛깔고 빛깔고 구원하며 주께 속아 사랑 지키시기 대lynn 약속 약속енным 들이 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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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 공감처럼 하늘의 불가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찬양하니 한 밤 한 밤 밤이 밤이 지나고 죽게 선하니 기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내시니 길이 너버린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 공감처럼 하늘의 불가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찬양하니 영원히 주의 찬양하니 영원히 주의 찬양하니 영원히 주의 찬양하니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찬양하니 영원히 주의 찬양하니 하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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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나라는 지금 4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자연의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진 그리고 여러가지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땅 밑에서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질병의 위기입니다 전염병이 신종 전염병이 밀어닥칠 때 속수무책입니다 초방약이 없습니다 늘 이 초방을 하기에는 이미 한 걸음 늦게 손을 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위기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이제 7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못한 그런 가정들이 여러가지 포장을 해두었는데 그 포장은 대단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것 속에는 온갖 문제투성이가 오늘 이 사위의 모든 가정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상처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시가 내 몸속에 박혀있는 것 같이 늘 고통스럽습니다 시시각각 이 아픔 때문에 머무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가시가 자녀라는 가시입니다 어느 재벌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송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찌를 수가 있습니다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이 자녀의 아픔은 부모님은 근심을 가지고 평생 이 땅 떠날 때까지도 자녀들의 아픔을 안고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오는 가시 그리고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시 가난이라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질병의 가시가 찌르고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찌르면서 내 속에 내면적인 이 아픔의 가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의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지만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의 가시를 안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편에게도 동일한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는 크게 쓰임 받지 못할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 진정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고 여러 가지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이지만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았더니 참 한심하게 거짓없고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늘도 예배 드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겐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난이라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도중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이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설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오늘 복음절 이 집은 오늘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입국기 26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널판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각목,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면 아카시아 나무과의 나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열사의 사막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사막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대단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워낙 앙성하게 가지만 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것은 손을 나무에 대면 전부 찌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온통 이 나무는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온몸에 돋아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기 때문에 만지기를 싫어합니다 접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뗄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목감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워낙 울퉁불퉁하고 마음대로 뻗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뻗었습니다 위로 뻗고 밑으로 뻗고 뒤 꼬여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나무가 없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나무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나무 색상이 백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단히 근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조 때는 잔나무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잔나무는 반듯반듯하게 자라 올라가는 대단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조각목 이 나무는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아무 짜기들 설마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 버려지는 나무입니다 모습은 앙상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잎사귀도 볼품없는 그런 잎사귀입니다 열매를 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왜 나무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최초로 이 지상에 지으시면서 그 나무를 선택하신 영적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자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가르쳐서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자리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리미야 5장 14자리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마가복음 8장 24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눈을 뜬 소경의 가장 먼저 물어보신 말씀이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소경의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님께서 지명한 나무 아카시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가시만 도달아 있습니다 안 밖으로 도달아 있습니다 내면에 나를 찌르는 가시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나무가지 같은 이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하나님 내 다시 나를 보니까 가치가 없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면 다 찌르는 가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다 상처받습니다 나는 마치 이 조각목 나무처럼 사막 한가운데 여기저기 자라는 외롭고 고독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런 인생으로 나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건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돈 가지고 있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왜 건사한 백창목이나 잔나무 같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왜 하필이면 가장 쓸모없는 나무 중에 나무 가장 천한 나무 아무 쓸모없는 이런 나무를 오늘 날 아카샤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까 오늘 살아온 성들은 지명된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에 내가 우연히 나왔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왔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세원은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니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세웠다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추리굽기 26장 15절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추리굽기에서 말씀하는 세우라는 말씀과 예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격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가시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선택받기 전까지는 온몸에 가시만 잔뜩 돋아났었는데 가지가 사방으로 뻗었었는데 고집의 가시, 자아의 가시, 교만의 가시 이런 가시가 돋아났었고 온갖 가지가 뻗었습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뻗고 싶은 대로 뻗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되는 순간에 지명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의 작업이 있습니다 잘라버립니다 밑둥지를 쳐버립니다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무가 죽었습니다 왜 죽이실까요? 왜 자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제목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지명된 사람은 인생은 한두 번 가정에서 이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기에 나를 서시려고 내 유기 것을 잘해지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뒤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를 쳐버립니다 수많은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록 세상 가지는 다 잘라져버립니다 가까웠던 세상 친구도 끊어집니다 세상 향락도 끊어집니다 세상 모습은 점점 잘라지고 점점 나는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갔더니 이제는 나무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껍질 벗기는 것을 말합니까? 점점 내 유기 모습이 껍질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서식이 없어서 늘 판만들기 위해서 쪼개버립니다 나무를 쪼갭니다 내 자아가 쪼개지고 고집이 쪼개지고 내 혈기가 쪼개지고 교만도 쪼개지고 다 쪼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뭘 하신지 아십니까? 지명된 사람은 가시를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그 몸에 무수하게 붙어있던 가시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듬어서 그분이 서식이 위한 목재로 제목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가시만 잔뜩 돋아났던 가정입니다 내 가정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집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상대방 탓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나를 보니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 땅을 떠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오늘날 주님이 나를 지명하시더니 아까 제가 갔던 내 인생이라도 주님 지명하시더니 다 가지 자치시고 그리고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 내 자가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작업하신 작업은 나를 육을 죽이시고 그리고 서신 방법에 가시를 다 걷어내시고 내 육의 껍질도 벗기시고 나를 쪼개셔서 하나님 제목으로 서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낙심할 것은 없은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쓰려고 준비한 것을 네가 아느냐 우린 사실 앞에서 고린도 후속 5장 17절을 기억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 가시도 다 제거시킵니다 껍질로 벗겨냅니다 가지 잘라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서시려고 다듬으셔서 과거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널판을 만드십니까? 첫 번째는 다시 강조합니다 추리국기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그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따라서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지목했습니다 내 가정을 세우시려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나를 잘라내실 때 나무가 넘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난 날의 그 고통은 이제는 다 잊혀지고 나를 가지치기 하시고 가시 다 제거하시고 껍질 다 벗겨내시더니 나를 다 쪼개셔서 결국은 주님의 제목되게 하시더니 과거의 내 모습은 이 아카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그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작업하셨습니다 이 널판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항상 가족들 가운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할 때에 그것을 죄를 지직하기보다는 세워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주는 사업이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사람을 격려해서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의 나무 같은 인생도 이렇게 귀하게 서십니다 두 번째는 널판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광이상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널판은 덮으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덮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널판 조각목을 가지고 널판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세우는 일, 두 번째는 덮는 일입니다 덮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장석의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집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샘, 야빈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벗었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함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형들에게 사방에다가 소문을 내고 퍼뜨렸습니다 흉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흐물을 덜쳐내었습니다 이때에 같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샘, 야빈은 이 이야기를 덮고 난 후에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습니다 덮는 자와 덜추는 자가 있습니다 훗날에 한입에서는 노아 아버지를 통해서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흐물 덜추는 자 같은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샘, 야빈은 아버지의 흐물을 보장하고 덮었을 때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샘, 야빈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덜추는 자의 흐물이 있습니다 한 예로 백화점에서 한 번의 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대단히 근사한 옷입니다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 옷을 입었습니다 방금 새 옷을 가져왔는데 입고 털면 먼지 안 날까요? 먼지 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어느 곳이 가니 다 털면 먼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옷은 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계속 턴다면 사방의 먼지 투성입니다 덮어야 됩니다 그 덮는 것을 어떻게 덮어야 됩니까? 실수를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덮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빛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소금이 녹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소금이 되려 했는데 녹기를 거부합니다 반면에 나는 녹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한테 당신이 녹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언제든 이 가정 깨질 수 있습니다 빛이 되려고 했습니다 한자리의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 초는 자신을 녹여야 되고 심지가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녹지 않는 사리에서 내 인생의 심지가 타서 없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주변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가 있습니다 서토로계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우정을 말합니다 서토로계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와 필레오, 서토로의 사랑은 반드시 위험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떠들려는 그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자꾸 증가할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한순간 이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한 남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로 극과 극끼리 치닫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 간의 이 에로스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계산이 맞지 않을 때 내 계산이 맞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사랑은 깨집니다 필레오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정, 아무리 의리를 찾고 우정을 이야기해도 반드시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불이익이 올 때 반드시 이 우정은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속을 섞일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부리 깊이 이 말 속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심리적으로 잠재되어 있느냐 하면 조건부입니다 나 너에서 희생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조건부, 계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가피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주님 자신보다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는 사랑은 십자가의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아가피의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마치 초가 녹아지면서 소금이 녹아질 때에 초가 녹아지면서 빛을 내고 소금이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자신의 형체는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빛을 내는 이런 인생의 여러분 가정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돕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케일 4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널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가리기 위해서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신 이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는 덮어주기 위하여 세 번째는 가려주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허물은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었으면 내가 가려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출의국기 2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이 그 당시 성막에 몇 개가 있었냐면 46개가 널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있습니다 널판 한 개는 장의 길이는 10규비시며 이 널판 하나의 광의 넓이는 1규비 반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26장 17절을 보게 되면 46개의 널판을 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연결하라 연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시킵니다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여러가지 마음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연결하는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46개가 사이즈가 1점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넓이가 똑같습니다 두께가 똑같습니다 나무질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과연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똑같습니까? 생각이 똑같습니까? 길을 위로 지어봐도 넓이로 지어도 항상 이 부부간의 모든 것이 똑같은 이런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집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짓는 이 성막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제목 사무신 이 널판 같은 일꾼들은 사이즈가 전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2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남편에 널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추리국기 2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북편에 또 세워놨습니다 널판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국기 2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서편에 널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남편 북편 서편 다시 말해서 남쪽 북쪽 서쪽에 널판들을 똑같은 사이즈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왜 널판을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집 이 성막의 동쪽에 유일하게 성마로 들어간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구운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 죄사함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추리국기를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를 들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주님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 문 들어오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문 들어오면 죄사함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면 축복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서 있는 널판들 한길같은 사이즈가 똑같은 두께가 똑같고 질이 똑같은 그들의 모습은 어디로 중심으로 서이냐면 바로 동쪽 문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딘가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한길같이 모든 교회는 모든 어떤 직군자라도 이 직군을 가진 분들은 한길같이 사이즈가 똑같고 모습이 똑같고 어디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서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택한 가정입니다 그 택한 가정이라면 주님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항상 똑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가족들 똑같은 사랑의 모습을 가진 가족들 그들의 한길같이 주님을 중심으로 귀한 교화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격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격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가면 추리국기 26장 성격의 말씀은 19절 말씀 보았더니 46개의 널판 제목들을 밑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 받침입니다 은으로 전부 다 받쳐 놓았습니다 은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추리국기 26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46개의 널판들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널판들은 깎아서 만들어진 옛 모습의 과거의 가시도 없고 사방으로 뻗었던 가지도 없고 온전히 다듬어진 이 아름다운 제목이 되어 있는 이 나무들을 금으로 싸라 말씀합니다 금으로 싸버립니다 지상에서 가장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도 한길같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가장 귀한 보물은 금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다듬어 놨더니 하나님 금으로 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금으로 싸면 실제는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런 자들이 깎아서 만들어진 이런 제목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보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같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카시아 같은 내 인생이 다듬어져서 이제는 가시도 다 제거되었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는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항상 덮어주는 가정 항상 감사 주는 가정 이런 종각목 같은 이런 변화된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장 귀한 일꾼으로 보시고 그리고 금으로 싸버리는 실제 그 안에는 천한 조감과 같은 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로 이 사람을 가르쳐 가장 사랑하는 자여 가장 축복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자리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연합해야 됩니다 부부가 만났을 때 하나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부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몸이 될지하다 이 시대는 육체는 하나가 되었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로입니다 육체는 한 입을 속에서 같이 잠을 자고 생활하지만 마음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용혼 육이 하나 된 마음이 한결같이 결합된 이런 연합하는 부부가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초의 에덴 동산의 부부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흐물심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가 감싸주고 가려주는 이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금으로 싸는 최고의 가장 귀한 보배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범사위에 여러분 가정의 주님의 축복이 합계하실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